오늘 MBC가 드디어 패널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앞서 백분토론 많이들 보셨죠? 와, 세상에. 역시 유시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몇 안 되는 논리가인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대대적으로 발리더군요. 오늘 MBC가 선거를 36일 앞둔 3월 5일 기준 전체 253개였는데 하나가 더 늘었어요. 254개의 선거구 중에 143곳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MBC가 선거 한 달여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추적할 수 있는 제4차 패널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패널 조사,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매번 다른 응답자를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죠. 그래서 똑같은 대상이 아니라 늘 달라지는 그런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패널 조사는 동일한 응답자를 반복해서 추적해서 조사합니다. 그 사람한테 계속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또 겁니다. 두 번째 걸었을 때도 안 받으면 세 번째 또 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들이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대세가 흔들렸다. 정권심판론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할 줄 알았는데 지금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얼마나 야불이를 털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이 패널 조사에서 그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조사 대상인데 말이죠. 같은 조사 대상인데 갑자기 국민의힘을 싫어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빠져서 국민의힘이 덕보고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널들이 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빠져서 국민의힘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표본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 이런 의혹이 또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표본이 오염됐다고 업계에서는 표현하더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2월에 민주당이 공천 논란이 있었고 또 윤석열이 계속된 민생 행보를 했다. 민생 행보는 무슨 민생 행보야. 그냥 돌아다니면서 관권 선거를 한 거지. 또 김건희가 사라져서 이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여권이 상승할 그런 어떤 상황이다. 맥락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승민 전 의원 얘기에 따르면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빠져야 되는 건데 이 패널 조사에서는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차 때 30이었던 국민의힘이 2차 가서 30, 3차 가서 30, 4차 가서 31, 1%포인트 늘었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1차 때, 작년 12월에 41이었다가 1월 들어서 40, 한 마이너스 1%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다가 3차 가서 4%포인트 늘어서 44, 그리고 이번에 또 1%포인트 늘어서 45. 그러니까 45 대 31이 됐어요. 45 대 31. 어떠한 변화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구, 지역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3차 조사에서 드러난 민심. 4차 되니까 바뀐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당으로 지금 결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집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45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당에 대한 지역구 표심은 줄었는데 개혁신당은 6%, 새로운 미래는 3%로 나왔습니다. 지역구에서 이 정도 가지고 당선될 곳이 없죠. 2차 조사에서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런 이름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투표용지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로 나올 텐데 그래서 사람 이름 넣어가지고 당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조국 혁신당 이런 이름을 딱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정치노선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표 찍기 좋잖아요. 신당을 빼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 신당을 지역구에서 찍기는 쉽지 않을 텐데 양당에 대한 지지세는 2차 조사 이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신당을 지역구에서 찍을 일은 없으니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MBC는 말이죠. 이렇게 저 패널 조사 결과가 최근 여론조사 추세와 많이 다른 점과 관련해서 이거는 응답자들의 특성이 있다. 이 사람들은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한 번 마음 먹은 것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게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8%포인트 따돌리면서 5차 범위 밖에서 앞서가는 걸로 나왔는데 이 패널 조사에서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패널 조사 앞으로 하지 말라고 MBC한테 이렇게 충고를 할 정도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더군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여론조사가 있다. 바로 여론조사 꽃이다. 그랬더니 바로 유승민은 아 이거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김어준이가 그럼 조작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유승민도 여론조사 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이 충돌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아주 상세히 얘기하더군요. 한국 갤럽이나 리얼미터와 MBC 이번 패널 조사와 여론조사 꽃이 아주 극명하게 다르지만 그 MBC 패널 조사와 여론조사 꽃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한국 갤럽과 리얼미터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 상승세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한국 갤럽과 리얼미터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유승민은 제가 들었어도 아 이 양반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그 명석하던 양반이 이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완전히 국민의힘 대변인 모드로 탈바꿈했단 말이죠.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옳았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그 당에서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 양반이 이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의 메시지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시민 작가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나 당의 입장 잘 들었다고 그런 말 했죠. 그렇습니다. 당의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아마 끝나고 나서 유시민 작가한테 왜 이래 선수끼리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유승민 이번에 나올 생각이 없어요. 공천받을 마음이 없어요. 와 확실히 유시민 작가의 그 말발과 논리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거기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는데 일단 지금 무당층이 한 7%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 7%는 여러 관행과 또 과거의 어떤 그런 투표 경향을 따져본다면 투표 안 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투표 안 하게 된다면 그 표는 빼고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45대 31 이 구도로 개표 결과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전국 단위 조사의 경우는 이게 비례대표에 가깝습니다. 비례대표에 가까워요. 254개의 선거구의 결과는 아마 여론조사 꽃이 다 할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다 했는데 지금 47개 선거구를 조사한 거 아니겠어요? 서울이 49개인데 47개 했는데 38개. 38개가 지금 민주당이 크게 앞서거나 소폭으로 앞서가는 그런 주의로 나왔습니다. 참 그러니까 저쪽 국민의힘은 9개죠. 9개. 그 각 47개 그 지역구마다 500명씩 그 샘플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론조사 꽃의 서울조사보다도 더 정확한 조사는 없을 거예요. 현존하는 여론조사 중에.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대로 47개 중에 38개가 민주당에 앞선다. 그럼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죠. 지금 다른 여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과 조국 신당 이것을 합치면 국민의힘을 다소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도 크게 이렇게 여론조사 꽃이나 MBC 패널 조사와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 민주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시민 작가가 또 얘기하더군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경선을 하는데 경선을 하는데 여기는 여론조사로 주로 경선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권리당원들에게 주로 묻는단 말이죠. 당원들 상대로 주로 마케팅 하잖아요. 경선 후보들이.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기다려서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은 반면에 국민의힘은 기다려서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전화를 받는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표본이 오염되겠죠. 표본이 오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시민 작가나 유승민 전 의원 얘기는 3월 셋째 주쯤 가면 그때는 양당이 모두 다 공천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아마 정확한 추세를 반영하게 될 것이고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다군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